깍뚱 나 하나에 가시켜주니까 내가 아까 뜯어봤는데 가시켰는데 깍뚱 뒤들이 돼 뒤들이 돼 뒤들이 돼 뒤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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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투 나한테 만교 마이콜 나는 잘 안 먹지 나 그냥 1... 40대? 40대는 먹어야? 차라리 11대야 중심사를 데리고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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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네 비가 할 일이 없나봐요 죄송한데 뉴드정만 니ellow 으 으 넌 낚시꾸미랑 먹으러... 낚시꾸미랑 먹으러... 거지가... 우리 멤버들이 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면 중 하나입니다 맛있겠다? 맛있다 넌 낚시꾸미랑 먹으러... 넌 낚시꾸미랑 먹으러... 야 진짜 잘 먹잖아 오늘 진짜 하나 살먹고 응? 근데 트레이이가 진짜 우리가 맨날 놀 때도 전화하면 맨날 짜장면 먹고 있거든요 아니 요즘 막국수 야 우리 막국수 있는데 아 맞아 내 점심에 막국수 먹을래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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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? 에덴이 나 아 나 진짜 잘 끓였어 응 응 어허 쫄깃한데? 응 정했다 야 용기 이상 쌤 이거 마늘 라면 했으니 울리고 마늘 라면 했으니 어허 울리고 마늘 라면 했으니 울명이 울명이 이렇게 판매를 만들어 이게 야 오늘은 갈비찜을 해야겠어 형 뭐예요 왜 그렇게 밥만 되면 라면 드시고 못해서 그거라도 좀 풀어야 됐었어요, 저는. 비싼. 형, 어때? 신기하더라. 어떻게 저렇게 매일 라면을 두 개씩 먹는 게? 같이 있다보니까 밥도 맛있고 그런 거죠. 근데 방탄 재림이 부산 사입니까, 이랬까? 그 대전이니까. ee-mail partners. ити 으흥 왜왜왜? 고마워. ему하 doing 우유 Bourbon 게임 아 boundary 이거는 그냥 국물 만점에 쟈니 라면 해 태용씨! 라면, 국물 다 먹어야 돼요? 안 먹어야 돼요?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괜찮겠어요? 맛있어 잘 먹어 자, 잘 으악 맛있지? 맛있어, 맛있어 빨리 이 맛있는 거 몸으로 한 번 표현해줘 밥 먹자 진영! 야, 이거 하나만 잘 먹고 갈게 진영, 먹어봐 진영, 맛있어? 쟈니 너무RO 뜨거다 너무 고기는 해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thought you were not 이제 테러면 안돼요 처음부터 음, 얄미 후 됐습니다 이거 어제 호석이 형 오이 어제 호석이 형 컵라면 이거 하나 더 못 먹었대 가지 다요? 아니요? 안해 내가 못 먹으라고? 응 내가 두 개 먹었는데 어제 두 개 먹었는데 오늘 속이 안 좋은 거야 난 두 개 먹었어 아 근데 이거 하나로 뭐가 부족하잖아 1.5배 정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선정하세요 아 배고프네요 갑자기 네 그럼 저희가 직접 모델분들 옆으로 가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옆에 와봤는데요 오늘 후드를 쓰고 있는 이제 rmc를 보면 아시다시피 여기 후드에도 글씨가 적혀있어 세븐위디우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달할 수 있죠 아 죄송합니다 아주 숨어있는 비밀이었습니다 타란 타란 갈 vrij 음 먹는데도 진심이거든요 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야 맛있어 야 야 맛있네 맛있어 야 훨씬 훨씬 깊네 버터리 짱인데? 진짜 잘했는데 버터리 와 너무 맛있는데? 에이 태용이 먹어 보려고? 오인 거 아니야 쟤? 진짜 매워 응 근데 맛있게 매워 그래? 맛있는데? 네 맛있게 매워 맛있게 매워 근데 진짜 맛있게 맵다 맛있게 매워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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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 여러분 어떻게 되셨어요? 제가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거 좀 잘 드리고 있어야 할게 음~~ 얌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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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